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만진당, 정북 주사파 세력들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김병관이가 강제 추행 시에 혀는 안 놓았다라는 해명에 국내 최대 커뮤니티에서 민주당과 김병관, 이재명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민주당 하면 만진당으로 정평이 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소식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의 힘 정신 바짝 차려서 내년 총선에 더불어 공산당, 정북 주사파 세력들의 집합체인 저 민주당을 들여 밟아야 합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참 이런 자들이 민주당 무리들이라니 자 혀는 안 놓았다 혐의 부인했지만 김병관 전 위원 어떻게 했다 강제 추행 집행유예 위원 시절 회식 자리에서 그것도 동성에게 입을 맞추어 기소 1심 피해자 진술 일관 정신과 통원 치료 회식 자리에서 동성인 남성에게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 6단독 정연주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병관 전 위원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병관 민주당 전 위원은 위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속한 남성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김병관 전 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법원의 정연주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춘 사실은 있으나 화해의 의미에서 한 행동으로 추행이 아니며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은 사실 등이 없다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관해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다른 증거와 직접적으로 배척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인다라며 민주당 전 위원인 김병관 전 위원의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 정연주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불면, 불안, 증세로 30여 차례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부 기재에 따르면 장기간에 걸쳐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통원 간격 역시 비교적 일종의 피해자가 단순히 공천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증상을 진술의 진료기록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연주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남 분당 갑에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닌 김병관 전 위원은 21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에게 폐해 낙선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김은혜 위원의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속이 된 분당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했으나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폐했습니다 이 김병관 하면 얼마나 친명됩니까 이에 대해 우리 2030 유저들이 한마디로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만진당을 어떻게 했다 박살 냈습니다 국내 체대 커뮤니티인 디스인사이드 국내 야구 갤러리에 혀는 안 넣었다 혐의 부인했지만 김병관 전 위원 강제추행 집행위에 이 기사를 캡쳐를 해놓고 뭐라고 박살을 내고 있다 김병관 변명한다는 게 혀는 안 넣었다 이지랄 자 그러면서 김병관이가 어떤 자인지 김병관 1973년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국회의장 비서실장 2018년부터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 부의장 또 또 그 정당이야 토나온의 레알 동성애자 데이팅 앱 알림 뜬 김남국 자 여기에 이제 우리 2030년 유저들이 수백 명의 유저들이 뭐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김병관 민주당 더불어 만진당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 이런 2030 젊은이들이 왜 더불어 공산당 더불어 만진당 민주당을 저렇게 박살을 냈겠습니까 소주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려서 내년 총선 저 더불어 만진당 저런 자들 쓸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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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